네, 이번 시간 방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 방생. 좋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방생을 하면 좋다라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어, 좋죠. 방생. 진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걸 진행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일반인 스스로 하게 된다면 이것도 효과가 있는지. 근데 꼭 돈만 들여서 한다기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저기 입장을 본다면은 또 본인들이 진짜 그냥 가진 게 없어서 나 바다에 가서 나도 방생하고 싶어 해갖고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거는 그 생각은 좋아. 좋은데 그분들이 과연 말하자면 이제 요은궁에 가서 보면은 동서남북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들물에 왔다가 썰물에 나가는 거야. 그럼 그런 것도 알아야지 되고 물이 많이 차여 있어도 그러면 거기서 용왕 신들을 어느 분을 또 부를 것이나 그것도 들어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무조건 용궁에 방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방생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사주에 흙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불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불이 있는 사람이 물하고 맞겠어? 안 맞아. 그리고 흙이 물하고 맞겠어? 안 맞는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 나는 방생했는데도 갔다가 대로 갔다가 또 뭐 뒤집히고 막 이러고 바위에다가 방생을 해야지 된다 해갖고 아들 이름을 용궁 바위에다가 이름을 걸어가지고서는 해주면 잘 된다고 그랬다. 근데 갔다 와서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어느 누구나 제자들은 다 틀려요. 그쵸? 다 틀리고 그러면 방생을 하는 것까진 좋아. 근데 바위에다가 이름을 쓰고 어디다 이름을 쓰고 그러면 이제 하나 상식적으로 내가 얘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이 불이야 사주에 불이 있는 사람이 바위에다가 이름을 써 놔가지고 사면은 어? 그 물이 바닷물이라서 철썩철썩 갖다 때리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 자선이 잘 되겠냐고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방생이고 용궁에 가서 용왕제 지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마음적으로 우리 가족도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도와줘서 할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불하고 흙하고 한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기도하면은 이제 용궁에 무슨 샘 같은 거 있잖아요. 산에요. 이거는 내가 옥수에 말 그대로 물을 한 그릇 떠서 놓고 정안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 바다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괜히 잘못 방생이라는 걸 잘못 가서 개인적으로 했다가는 대로 안 좋은 기운이 올 수가 있고 또 나쁜 또 용궁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많잖아 영혼들 그쵸? 물귀신도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따라 들을 수가 있어 잡신이. 대로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가서 이제 수비를 풀고 나중에 또 방생을 다 하고 나서 또 수비를 풀어요. 그러고 온단 말이야. 그냥 뭐 가서 왔소 갔소가 아니라. 단 이제 뭐 바다나 어디 가면은 용왕님 우리 여기 놀러 왔으면 잘 놀다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술 한 병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뿌리고 올 수 있어. 그거는 되지만은 방생은 그렇게 막 쉽게 함부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꼭 돈을 많이 안 드려도 또 이렇게 방생 갈 적이면 단체로 가는 데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따라서 특히 이제 사주를 봐갖고 이 사람은 용궁에다 빌어도 된다. 뭐 이거 방생을 해도 된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갖다 뭐 생각할 건 없어요. 방생 좋죠. 1년 12달 왜 하냐. 올해 갔다 신축년에 뭐 잔병 걸리지 말고 또 이 삼재 들은 사람 뭐 살이 낀 사람 올해 신축년에 말하자면 인동살 낀 사람들이 인동살을 풀면 좋아요. 그러면은 올해는 다 풀려진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올해 흰소해고 그래서 뭐 인동살을 푸는 사람 또 뭐 1년 12달 자꾸 맥혀갖고 일한다고 사고나는 사람. 그런 거는 말 그대로 방생 가서 이 사람들 이름을 놔 갖고서는 나쁜 애군 물리치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동남 서북으로 그러면 내가 애군을 거기다 풀어버렸을 적에 다 각 저기로 동남 서북으로 흩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용왕님이 지켜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용왕님이 나쁜 애군 갖다 다 걷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들물에 갔다 기도를 했다가 썰물에 그 애군을 내보내는 것이 용궁의 방생이거든요. 그런데 뭐 간포나 이런 데는 물이 찰랑찰랑 되어 있잖아. 그런데 뭐 해서도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고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물고기를 사서 방생하는 사람, 미끄락지 방생하는 사람들 다 있거든요. 그건 내 마음의 위안이라고 생각해요. 뭐를 한 생명을 살려줘서 내가 어떤 덕을 보지 않나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아. 뭐 전에는 갔다 이 바다에 가면은 자라 뭐 이 거북이 이랬잖아. 그러면은 다 방생을 했단 말이야. 방생했는데 나중에 그냥 저기 하면은 그게 이 뒷수습은 누구 하겠어. 우리 해경 군인들이야. 그게 다 바다로 나가지를 않고 다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쟤 하면은 거기다 이름자 쓰고 못 쓰고. 그러면 그거 잡아서 뭐 어디로 갔다가 처치를 한다든지 더 나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방생에 가서 촛불 발언을 하고 그게 좋다고 저는 봐요. 간단하게 방법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고기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 거북이 같은 건 수명 장수잖아. 수명 장수니까 수명 장수하고 이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거북이 등에다가 이름자 쓰고 막 이래갖고 그게 좋지 않더라고. 그냥 갔다 저기 하면 몰라도. 수명을 장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자손들이 원청해서 복을 달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또 이 잉어, 잉어는 민물에서 방생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종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무슨 뭐 잉어는 벼슬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벼슬하고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으면 잉어를 또 방생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미끄럭지나 이런 거 저기 하는 것은 내가 자꾸 어떤 관제 같은 게 많이 걸리니까 잘 빠져나가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저기를 물고기든 뭐를 가지고 방생을 하냐에 따라해서 이제 틀리지. 근데 특히 가두리 같은 데서 하면 안 좋지. 방생하면 막 홀홀 저기 막 어느 바다든 동여받아든 남여받아든 싹싹 가서 떠내려 가야지 되는데 가두리인데서 하면 내내 갖춰서 저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용궁 방생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내 조상에서도 도와주고 용왕님도 도와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올 1년 동안 물놀이를 가도 사고 없으라고 또 용왕제도 지내는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생 갔다가 꼭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4주에 흙이 들었다 불이 들었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산에 가서 용궁에 물이 있는 거 한 그릇 떠 놓고 내가 말 그대로 정환수잖아요. 그거 떠 놓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방생에서 나쁜 건 없어요. 올해 모든 액을 다 소멸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신도들을 위해서 그 가정가정 성부를 보기 위해서 그 추운데 그냥 떨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올해 신축년에는 그래도 좋은 해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방생하시는 분들 대박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앙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